네.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현재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오늘 6월 4일 오전까지의 뉴스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더림 ETF가 1차적으로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매크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뭔가 복잡한가 했는데 6월 들어오니까 막상 되게 큰 이슈는 없어서 잔잔하게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6월 초반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아이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승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어제 냈던 AM위클리 리포트 잠깐 체크를 하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는 AM위클리 리포트 카바인데요. 쫙 보면은 시작부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PC 얘기 나오고 바로 매크로 나옵니다. PC와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크리프트 시장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물가 지표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연준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는 금리 인상까지도 아직도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커플링되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에는 불과 이제 2, 3주 전만 해도 매크로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당한 7만 달러 초반 이상 올라가서 정고점을 뚫으러 또 도전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fmc 5월 의사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5월 마지막 주차였고요. 그래서 지금 pce까지 나왔는데 pce는 그나마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해석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 좀 안정감을 주는 그래서 조금 반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욕 증시와 크립토가 보여줬고 또 이제 매크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죠. 11일 12일 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금 블랙아웃이 들어갔어요. 마치 대선 전주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번 6월 fmc는 당연히 이제 동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선 이번 주 경기 관련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fmc 회의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진행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일정 보시면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래서 경기 관련 지표랑 고용 지표 위주로 좀 봐서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미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고용 시장도 약간 점진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를 좀 늦춰도 되겠는데 이런 여론이 돌아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아마 물가 지수가 근데 이제 좀 잘 나온다 싶으면 저는 이전에 우리가 pc까지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것까지도 좀 더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별로 좋지 않은 거시경제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매파적인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반기 불장을 올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의 총매제들이 발표가 될 것이냐 하다못해 금리 인하의 뉘앙스라도 나올 것이냐 이게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이제 시장은 나름대로 이제 긍정 해석을 조금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bad is good good is bad 계속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good is good으로 인식을 해야 될 때 이게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지난 2년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뉴욕증시와 함께 보시면 또 관련성이 또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금 전에 송승재 이너리스트가 말씀해 준 것과 같이 이제 연준의 금리 전망 99.9%와 0.1%로 지금 보고 있다. 그냥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위 계속해서 지난 우리가 이제 ETF 전에는 12등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쭉쭉 올라오더니 지금 아마존 통밋까지 올라왔고 사우디 아람코랑 지금 비등비등한 엄청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될지. 또 도미넌스 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기존 다른 알트코인 그리고 마켓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사실 도미넌스를 저는 좀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을 좀 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좀 정체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활발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아직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도미넌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주 대비해서 0.3%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지난주보다 0.05% 그러니까 거의 동기치를 보였긴 했는데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올라가서 알트장이 같이 이제 붐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비트코인과 다르게 ETF가 이더리움이 이제 동시에 출시가 되지는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미넌스는 오히려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항상 이제 재미있게 보는데 테더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도미넌스가 지난주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주가가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좀 수요가 그만큼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테더 도미넌스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떤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현금화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상승 지속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도 여기 리포트에다 남겨주셨는데 이걸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에셋과 관련한 상관성 비트코인 ETF 홀딩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6만 9천 선까지 다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이제 빨간 색깔 원을 해서 장대 양봉 캔들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대 양봉이 좀 필요하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엄청난 강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봉 이 RSI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보면 지금 딱 과매수 저항에 걸려 있어요. 저항을 받고 있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만 주봉 RSI가 과매수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매수에 진입을 했다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이 RSI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지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선이 이 점선에 딱 걸려 있죠. 이게 이제 70 정도 수치의 저항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매수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RSI 지수. 그러니까 상대 뭐라 그러지? 상대 강도 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가 됐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과하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 과하다는 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은 고점인 경우가 그러니까 고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해석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과열되었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보다는 다른 좀 여러 의미로 해석을 또 하는 게 과매수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과열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상승세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상승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상승세가 나올 때 RSI가 과매수를 진입을 같이 동시에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상승이 굉장히 힘있는 상승이다. 아니면 과매수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승이라면 이거는 약간 회이크성의 상승일 수도 있겠다.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또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밑에 RSI 지수가 이제 종전에 이제 올라가는 상승장이었을 때 이게 언제였죠? 앞에 지금 쭉 올라갔을 때 그때 지금 좀 점선 위로 이제 산처럼 올라온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올라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때처럼 RSI 과매수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뭐 다들 과매수에 진입했으니까 이제 고점 아니야? 라고 해도 사실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서 쭉쭉쭉 더 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조정이 발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최근에도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RSI 저항은 못 이겨냈어요. 이때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옆으로 지금 행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힘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위로 돌파를 못 해주니까 그만큼 다시 또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좀 살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밑에 RSI 지수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근데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지금 가격 그래프랑 RSI 지수랑 약간 비슷해요. 모양이. 이걸 지금 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주봉은 그러니까 주봉은 뭐 실시간으로 체크할 것도 아니고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마다 그냥 딱 지금 주봉 마감이 캔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RSI가 어디에서 마감이 됐는지 딱 이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 좀 상승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 오전 9시쯤에 한번 이렇게 열어봐서 주봉 차트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RSI 지수와 이제 모양새 가격 그래프를 비교를 하시면서 추이를 좀 예상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주간 차트를 그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1봉인 것 같아요. 네. 1봉 시간봉 차트인데요. 우선은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한 두 달, 세 달 정도 이제 접어드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가졌죠.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파동 패턴들도 많이 보였고 전형적인 그냥 고점에서 다음 챕터를 위한 정상적인 그런 횡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상승세를 또 재차 이어나가기 위한 지금 시점이지 않나 그런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재차 상승 사이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딱 보이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단기적으로 이 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삼각 모양 패턴인데 사실 지난주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이제 이어졌고 사실 어제 기준해가지고 돌파가 일시적으로 한 번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많이 눌리더라고요. 저항을 받아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 기준으로는 삼각 수렴 상방 돌파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수렴 돌파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일 일복 마감에서 다시 한 번 더 삼각 수렴 상방 돌파가 확정적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 삼각 수렴 상방 돌파가 나오면서 이 대형 하락 채널 상단 저항 여기까지도 사실 돌파를 같이 해주면 엄청 좋거든요. 그게 훨씬 좋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삼각 수렴은 이 대형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형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저는 신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신고점을 먼저 우선 갱신을 한 번 해주고요. 7만 5천 중반 정도 가격대까지 상승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항을 받는다면 이 하락 채널 이 리테스트가 한 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을 쭉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송승재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상방에 막혀 있는 것들을 좀 뚫어내면 이제 7만 5천 정도는 우습게 간다는 식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앞에 위에 답답하게 지금 이제 갇혀있는 그런 블락들을 어떻게 좀 걷어낼 수 있을까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각수렘 상방 이탈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면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딱히 고점이 되었다라는 시그널이나 어떤 패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사이클을 재차 이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어차피 똑같아요.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는 8만 2천 달러 여기를 돌파를 하냐 마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연도 안에 올해 안에는 8만 2천 달러, 8만 달러 이상은 한 번 저는 도달을 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올해 추가적인 어떤 그런 가격을 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지 그게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저희가 반감기 4월 20일 날 맞이했었고 6개월 뒤에 충분한 상승이 보통 패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전망하면서 그런 높은 가격대 물론 8만 달러가 전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고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 피터 브랜트라는 애널리스트가 내년까지는 그래도 13만 달러 정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억 간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를 또 반감기를 대시긴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도 지금 이런 추세가 그것과 일백 상통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이제 이전에도 제가 반감기 패턴을 한 번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올해 폭,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상승입니다. 그렇죠. 반감기 패턴으로만 보면은 이 분홍선 있죠. 이게 주황색 구간이 반감기 전 그리고 분홍색 구간이 반감기 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이 주황색 구간 이제 마무리돼. 이제 분홍색 구간에 들어서는 때다. 그래서 반감기 후의 구간에는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쪽으로만 단순히 봐도 우리가 반감기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훨씬 더 강한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것만 보면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만 2,400달러만 돌파가 강하게 나와주면은 진짜 얼마나 더 크게 갈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앞자리가 이제 달러로 8인 경우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사실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고 걱정도 되고 이렇게 쉽게 그런 단어 숫자를 꺼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이제 보통 전망하시는 분들, 차트로 봤을 때 패턴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트래킹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반감기 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반감기의 내러티브, 그 성질 자체만으로도 8만 달러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맨날 뭐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 양쪽 축소가 완화돼야 되고 이런 도움이 외부적으로 있으려는지 그것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은 지금 반감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패턴이라는 거는 패턴이고 이게 반복적인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맹신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꾸준히 수년간 지속을 해왔으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 보면은 저는 8만 2천 4백 달러를 돌파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는 과거와 지금 현재의 어떤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해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기관 수요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타나고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정통금융권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다음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 화폐에 대한 가치로서 얘가 어떤 역할을 좀 보여줄지 그거에 대한 또 수요도 충분히 또 크게 발생을 하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로도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또 총매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서 5월 15일날 이제 SEC에 제출된 1억불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이제 금융사들의 공시자료가 공개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 ETF가 1월에 출시되고 난 뒤에 얼마나 샀는지 나타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불과 그게 한 3개월치 3개월이 채 안 되죠. 그렇죠. 1분기니까 1월에 11월에 나왔고 11일에 나왔고 저는 2분기 2분기에 얼마나 담았을지가 하반기에 비트코인에 진짜 8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10만 달러도 갈 수 있는 총매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게 7월 15일날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나오니까 2분기가 6월에 끝나고 그러면 45일 뒤면 7월 15일까지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7월 15일 즈음 가면 또 이제 누가 샀느니 무슨 연기금이 샀느니 또 나오는데 아마도 1분기에 담았던 애들 플러스 추가가 될 건데 그때의 그 매수세의 주체들과 금액 규모가 하반기에 얘네가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딱 불을 딱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죠. 이제 8만 달러라는 앞에 그 8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저는 저 높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주봉차트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앞서서 삼각수렴을 벗어나고 그 위에 하락 뭐라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어떻게 뚫어내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게 그 뒤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차트가 상방을 열어줄 것이고 이제 시간당 1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지금 이탈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앞에 주봉 볼 때 우리가 rsi 지표 가격과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제 추종하는 모습 얼마나 같은 추세를 보이는지 꼭 체크해보셔라.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69,000불에서 매크로가 어찌 됐든 가봤자 67,000 올라가면 7만 불 오는 새벽에 이제 7만 불 잠깐 터치했다 내려왔는데 그렇죠. 네. 이 사이를 지금 미친 듯이 왔다 갔다 왔거든요. 이게 지금 폭이 크지 않아서 그럼 이제 투자적으로 이 6, 7K 혹은 70K 정도의 이 폭이면 몇 프로인가요? 5%도 안 돼요. 네.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면 비트코인으로 갖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dca식으로 그냥 매집하는 구간으로 가져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지금 비트코인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이 조금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알트코인 매매를 하고 싶지만 알트코인 상승력이 아직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좀 추세적인 부분도 아직도 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가장 쉬운 상황이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그동안 좀 적긴 했는데 많이 적은데 네. 많이 적긴 했는데 그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렴 활동을 그러니까 수렴 진행을 펼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을 축소를 시킨 거고 이제 축소시켜놨던, 응축되었던 이 힘을 이제 분산을 시킬 때가 됐어요. 그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상방 이탈이 확정적으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단순히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변동성을 다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매매는 좀 비트코인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렇죠. 오히려 손절 잡기도 굉장히 깔끔하죠. 왜냐하면은 밑에가 확실히 있으니? 네. 삼각수렴 하방 이탈. 여기를 손절로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얼마입니까? 이게 구간이? 여게 지금 그냥 이 딱 단기 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6만 7,2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바닥이를 생각하고 오고 갔던 그 바닥이네요. 그렇죠. 6만 7천 초반이. 만약에 이제 왜 여기를 잡냐면은 지금 삼각수렴 상방 이탈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돌파가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다 많이 보고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그냥 하락이 다시 나와가지고 6만 7,200달러. 그러니까 최근 단기 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위로 회이크 줬다가 아 결국에는 하방 이탈로 결정이 된 거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6만 7,200달러 정도 스탑러스를 잡고 한번 우리가 매수 전략을 해볼 수는 있다. 네. 일단은 심리적 혹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6만 7천 초반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거기에 만약에 혹은 한 번이라도 또 심강을 한다면 그때부터 매수 전략을 펼쳐도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매크로 얘기했는데 또 지금 또 얘기 안 했는데 다음 주에 fmc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고용지표 호주로 나오고 fmc에서 금리 이제 매파적인 것보다 그래도 인하에 대한 뉘앙스 혹은 언급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약간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크게 터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뉴욕 증시도 약간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 엔비디아 제외하고 전부 지금 기모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횡보장세를 보이는 게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매크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rsi 지표 지수 그다음에 일봉 마감 주간 마감 이런 것들을 딱딱 보시면 6만 7천 초반선에서부터 위쪽으로 가능성을 좀 보시면 s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비트코인의 마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이제 6만 9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지난해 말 정도에 한 3만 8천에서 미친듯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상태를 지금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려 지금 3만 불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맙소사. 순식간에 오르죠. 순식간에. 지금 불과 6개월이거든요. 지난해 우리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 한 4만 불 될까 말까 이랬는데 그때부터 지금 3만 불이 올랐으니까 그때만 매수하셨어도 지금 50% 이상. 엄청나죠. 네. 50% 이상이 뭡니까 지금 80% 정도 수익률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이제 변동폭이 비트코인이 많이 줄긴 했는데 ETF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트 시장으로 넘어갈 텐데 앞에 이제 알트 얘기를 잠깐 해 주셨지만 비트코인 ETF가 워낙에 또 인기가 좋고 여기에도 화재가 집중되고 또 도미네스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더림 ETF가 또 1차 승인이 됐지만 알트들이 정말 못 오르네요. 네 알트들이 못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도 최근에 봤을 때 좀 알트들이 그래도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오면서도 제가 바로 직전에 여기 오면서도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워낙 마켓 종목을 다 살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매도세가 강하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알트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게 횡보도 아니고 하방으로 엄청 매도 압력을 받더라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보니까 지금은 알트는 좀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알트에서 왜 지금 돈을 빼는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차 상승 사이클 신고점을 갱신하고 재차 상승 사이클을 이어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다시 올라오고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다시 좀 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얘가 강하게 분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수요가 한 번 빡 몰려야죠. 그런 변곡점의 시기에는 항상 조금 알트코인들의 그런 시가총이 좀 빠지고 비트코인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제 만들어줄 때 또는 하락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수요가 다시 분산이 되면서 활발한 장세를 좀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저희가 알트 시장을 보면서 정확히 알트는 유독 더 이게 상승과 하락의 요인을 짚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비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크리프트 시장이고 비트코인에는 지금 ETF라는 전통 금융기관의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또 FMC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세로 인한 자금 유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알트는 워낙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먼저 이더리움 한 번 보겠습니다. 눈 한 번 부비시고. 먼저 이더리움 일봉 기존으로 해서 볼 건데요.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이제 중요한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가격대 3,500달러 정도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3,500달러 부근까지 추가 조정. 한 번 더 리티스트는 없었지만 지금 일단 횡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최근에 계속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제도 비트코인이 살짝 상승을 해주니까 이더리움도 또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새벽 어제 밤 새벽부터 해가지고 한 번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줬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회복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갑자기. 맞아요. 지금 3,900까지 갔다가 다시 3,700대까지 내려왔죠. 네. 그 다음 다시 못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시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일반 알트코인들도 그때 시점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매도세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그런 힘들이 좀 비트코인에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일단은 알트코인은 아직 좀 더 보고 비트코인이 한 번 위로 상방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그때부터 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이더리움에 제일 낮기는 해요. 지금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3,700달러도 무너지면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지금의 위치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3,700달러도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 3,700을 지켜내야 수성해야 되는 상황. 네. 3,700달러를 지켜내고 오르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가 고점이죠. 대략 이제 4,000달러를 다시 이제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전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에선 3,700달러가 제일 깔끔한 기준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500달러가 제일 좀 신뢰할 만한 지지선이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3,500달러까지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아마 폭이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한 7.4%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단기 전략을 하는데 난 분할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7%니까 뭐 한 3분할 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 리스크를 잡고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자리에서 상방으로 열리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3% 정도면 할 만한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전략을 좀 기준을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3,700달러가 맞는 것 같고. 나는 그보다는 조금 난 분할 매수 전략이 맞아 라고 하면은 3,500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좀 매수 전략을 취해도 될 것 같고. 현재 차트에서 보이는 저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왔던 저걸 3,500선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1차적인 저항선을 3,700으로 지지선을 3,700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있는 분할 매수를 하셔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500까지 가겠습니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저 같으면 3,700, 3,600, 3,500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3,500달러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트코인에 달려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살려 나가냐? 그러면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수렴을 상방이탈 하려고 했다가 하방이탈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3,500달러 테스트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이더리움 기준에서는 이 3,500달러는 저는 반드시 좀 지켜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인 거죠. 오면 만약에 이 구간에 오면은 저 같으면은 계속 사겠습니다. 3,700에서 밀려서 좀 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만 3,500 밑으로는 갈 것 같지는 않나. 네.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지금은. 네. 지금은. 일단은 뭐랄까. 앞서서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었지만 ETF, 이더리움 ETF에 대한 재료는 일단은 소진이 한 번은 된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출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출시까지 시기가 최소 두 달 정도는 걸릴 거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 소진 차원에서 3,500선을 지금 지지선으로 보고 계신 거고 차트에서 그렇게 또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3,700 중반 지금 실시간으로 3,7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3,500을 지지선으로 보고 고 내려갈 수 있는 하락 가능성의 폭보다 상승 가능성이 훨씬 폭이 크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매수 포인트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이거를 지금 주봉 차트로 전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항상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신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점을 형성한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아직 그에 못 미쳤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좀 추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 자체는 이더리움에게는 중장기 관점에서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꼭 구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지금 굉장히 손절 잡기 좋은 그런 손익비 좋은 위치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위로 상당히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그런 이제 좀 손익비 좋은 자리들이 나오면 뭐 손절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그치만 뭐 3%, 2%는 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 바라보는 게 최소 10%, 20%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손익비 좋은 자리가 또 나타났을 때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이제 또 수익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 손절을 했지만 그래도 8% 수익 마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익비 좋은 매매를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승률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 사실 지금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계산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송승제널리스트의 설명은 3500까지 물러나더라도 그 이후에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만약에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컨셉으로 가신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폭스님께서 온도파이낸스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가 온도파이낸스 주목하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잠시 뒤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리플까지는 안 보고요. 솔라나 간단하게 보고 나서 이제 앞서서 요청하신 거 주목 정도? 오늘 주목 있습니까? 오늘 주목을 제가 오면서 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좀 되게 관망새 자리인 팔짱 끼고 보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래서 솔라나까지 딱 보고 한번 알트 하나 요청하시는 거 있으면 체크해보는 한 주로 하겠습니다. 솔라나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솔라나는 지금 주가가 2평선 위에 있거든요. 그나마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막 지지를 좀 잘 받고 있다. 그리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2평선에 되게 밀착되어 있잖아요. 이랬다라는 거는 계속 지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든지도 하방으로도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 단순히 그냥 솔라나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렴 가능성. 삼각 수렴의 가능성. 이렇게 지금 한번 저항받고 두 번째 저항받고 저점 한번 형성하고 만약에 이제 솔라나가 밀리게 되면 이 정도까지 한번 또 내려가겠죠. 크게 한번 내리겠군요. 이 첫 번째 저점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는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또 상방으로 잘 가주면은 굳이 여기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채널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솔라나는 그냥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자리일 수가 있는 게 이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 여부를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하면은 또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깨고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봉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살려주는 그림이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일봉이 다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봉 입형선이 다시 상향 추세로 이렇게 꺾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정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주봉 입형선의 그 기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지금 가속 추세 형태로 상향... 그러네요. 네. 지금 추세로... 중간에 있는 진한 보라색 선 보시면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지금 완전히 지금 꺾여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막 겁먹지 않고 매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여기까지 빠져도 이 저점 테스트까지 빠져도 반등은 일단 나올 거거든요. 재차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등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분할 매수를 취했을 때 얘가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기 전에 한 번 살려줄 기회는 준다. 우리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기 때문에 살려는 드릴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활용을 충분히 해도 좋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3700, 3800 왔다 갔다 하고 3900을 조금 장이 호전됐을 때 찍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7만 불 6만 9천 달러 7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장이 좀 좋으면 7만 3천이 고점과 상당히 근접한 수준에 갔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솔라나가 3월에 고점이 제가 기억하는 게 205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5에서 21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퍼센티상으로는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라잡는다고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예상 심상치 않습니다. 네. 주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솔라나는 지난 시간 예전부터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께서 상당히 차트가 건강하고 솔직한 차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 한번 곱씹어보시면 솔라나의 가능성 솔라나가 근데 이제 내러티브 상으로 붙임이 좀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신경 쓰이면서 갑자기 내일 네트워크가 또 다운되고 이러지는 않겠지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목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요청해 주시는 알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뭐 사실 지금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추이인 것 같아서 네. 보고 왔는데 지난주 거 재방송 보세요. 그렇게도 상관없겠습니까?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도 그 리플 차트가 똑같아서 지지난주 거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봤더니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리플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눌러보자면 지난 시간에 만났던 흐름이 딱히 변화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똑같아. 네. 맞아요. 첫 방송이니까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렌더와 시바이누 원더파이낸스 말씀하신 분들 자 레미님, 김준인, 폭스님 계신데요. 뭐 어떤 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뭐 정해주시면 일단 시바이누, 밈코인의 대장 중에 하나인 시바이누 한번 보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코인마켓캡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 11위고요. 어디하군요. 밈코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이제 밈코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봉 차트인데요. 아마 시바이누는 전에 한번 다뤘을 텐데 이 구간에서 그때 당시에 이 가격대 0.000000 뭐 이렇게 이 가격대를 사실 1봉 마감 기준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지금 급등한 이후에 조정 추세를 깨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관점을 공유 드렸는데 아쉽게도 네. 최근에 한번 돌파는 일시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복마감은 해주질 못했어요. 복마감 전에 다시 저항을 받아서 눌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음 1봉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이제 실망 매몰이 쭉 나오죠. 돌파를 했지만 실패하면서 눌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이제 트레이더 투자자들이 다 그냥 다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는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딱 이 정도 이 구간인 거죠. 그냥 이 구간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한 번 더 밀려서 그 구간까지 갈 수 있겠다. 네. 그냥 지금 우선은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급등하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이에요. 다시 재차 상승을 하기 전에 조정 구간인 거니까 오히려 이 저항 가격 0.0000002 여기를 복마감으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다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좀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지고 1봉 마감 때 확인을 하세요. 1봉 마감 때 확인을 해서 어? 위로 복마감에 성공을 했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 그러면은 매수 전략을 내가 한 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더 밀릴 수도 있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상승 이후에 일종의 박스권에 갇힌 채로 위로 뚫어낼 구석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더리움이 좀 더 올라준다거나 알트에 지금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리고 하다못해 밈이 완전 초대세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조금 위아래로 깝깝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 봐요. 폭 자체가 지금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4%예요. 아 이게 숫자가 너무 작아서 막 그렇게 보이는군요. 네. 폭 자체가 좀 클 거예요. 보관 자체가. 그렇군요. 자 이 시바이누가 이제 밈코인을 벗어나서 하나 이제 그냥 거대한 시총 상위 종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게 이거 시바이누를 또 보면 또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도지코인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시바이누를요? 뭐 충분히 봐도 되죠. 그렇군요. 시총 높으면 괜찮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이제 강아지 밈코인을 촉발시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은 재밌게도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추이를 좀 보시면서 위로 지금 걸려있던 저항선을 뚫어내는 흐름이 이더리움의 흐름, 비트코인의 흐름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시바이누은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봉크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봉크가 지난주 토요일날 성수동에서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일종의 팬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성수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PD님, 용산하셨습니까? 저희 PD가 봉크와 관련된 그 커뮤니티 미팅 여기에 가서 이제 또 참관도 하고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참여자가 900명이었어요. 정말요? 참여자가 900명이었다고요? 우리나라에 봉크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봉크, 밈코인으로 솔라나 기반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 이제 약간 시바이누화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봉크 어떤가요? 봉크는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아마 좀 단기적으로 주정이 꽤 강하게 나와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항, 강한 저항이었던 이 부분 이런 부분을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리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용라벨이 대략적으로 동상체 봉크 좀 보세요? 차트? 아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적으로 보면은 보여지는 게 하나 있어요. 봉크가. 패턴적으로 보면은 딱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하나 그리고 이제 머리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이 패턴이 유명한 패턴이죠. 역헤덴 숄더. 역헤덴 숄더 패턴이어서 이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보통 이제 헤덴 숄더 패턴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이 폭만큼, 이 높이만큼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한 번 더 간다. 네. 그럼 딱 나왔죠. 아, 그러네. 네. 딱. 그러니까 이 패턴에 대한 목표가가 도달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랬으니까 리테스트가 나와야죠. 그럼 지금 빠졌는데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그려지고 이 패턴이 완성되면서 이제 도달이 다 된 거예요. 목표가는. 그럼 저기서는 수익실현이 돼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수익실현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수익실현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저항이 이렇게 강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패턴을 만들어서 역헤덴 숄더로 돌파를 해줬으니 그러면은 이제 일단 어쨌거나 돌파는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 받는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지지 역할을 다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자리. 계속해서 지지 저항이 되었던 자리.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목표가 도달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럼 이제 여기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면은 이제 여기서 뭐 횡복하고 뭐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그냥 이탈돼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거죠. 네. 네. 추세가 끝난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시는 지금 저기 숫자가 찍혀있는 저 지점을 이탈을 하는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선이 아닌가. 아마 좀 일단은 한 단계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스테이지 1은 끝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횡보하는. 지금 한 번 찍고 내려온 다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 뒤에 어떻게 또 오를 것인지는 그때 가서 또 확인해야겠군요. 네. 여기 아마 좀 횡보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봉크였나요? 네. 봉크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꾸 딴 거 이제 댓글 보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봉크 요새 행사장도 천명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자분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수익실현이 된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금 횡보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봉크란 코인의 성격상 이제 시장이 튀는 거에 따라서 더 크게 튀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해 주신 게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인데 O&O. 자 이제 하반기에 장세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뜨거워질지 봐야 되는데 온도. 이게 파이낸스에는 없네요. 네. 파이빅 거래소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파이빅 좋아하시잖아요. 파이비 차트.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인데 굉장히 차트가 좋네요. 이거는 뭐 차트를 지금 봤는데 만약에 주목으로 선정하겠다 그럼 주목 선정하시겠습니까? 주목이요? 주목은 안 할 거예요. 아 주목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어때요? 왜냐하면 제가 주목으로 선정을 안 한 이유가 추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손익비가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완전 고점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꾸준히 계속 올라왔네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적어도 이런 횡보 구간이 나왔으면 제가 이제 이 정도 손절 잡고 이 정도 목표가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중간에 상승을 하고 나서 중간에 이 패턴 한 번 쉬었다 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쉬었다 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패턴 만들고 한 번 다시 이렇게 다시 사이클 시작된 거예요. 한 번 더 흐를 수도 있네. 그렇죠.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된 거라서 얘가 어디까지 더 상승할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더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이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격 예측하는 건 아니고. 진짜 그냥 50도 50 배팅이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차트 추세에서 지금 전략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을 좀 잡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특정 패턴이 보이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이미 이 불플래그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나오고 있는 패턴인 거잖아요. 불플래그가.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져나가고 상방이탈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락 채널 상방이탈이 나와주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어느 정도 옆으로 좀 횡보가 돼야 제가 어떤 조언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제 워낙에 지금 차트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앞선 역사성이 좀 짧기 때문에 많은 걸 봤을 때는 현재 최근 거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어떤 확률이나 어떤 가능성을 언급하기가 되게 애매한 타입입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패턴적으로 그냥 이제 목표가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보통이 다 폭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딱 여기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한 번 도달을 했다가 한 번 보니까 쉬었네요. 딱 이렇게 여기에 도달되고 한 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표를 한 번 확인해야죠. 지표를 확인했는데 과메수에 계속 걸려있어요. 저항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 재차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을 재차 여기서 이렇게 해줬는데 과메수 저항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과메수 진입을 못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빠지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건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오히려 과메수 진입에 다시 성공을 했어요. 계속 플러스잖아요. 고점을 높이면서 동시에 과메수 진입을 다시 했어요. 힘은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단기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강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더파이낸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리기 시작한 올해 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도 아마 안에서 투자에 반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주시는데 저희가 벌써 1시가 다 돼서요. 시간 관계상 저희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한 뒤에 조금 오늘 방송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도록 하고 보시는 건 똑같긴 한데 새로운 사무실 한번 둘러보셨어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공개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깨끗하죠? 어떻습니까? 엄청 좋네요. 자주 와주십시오. 방송 좀 자주 해 주세요. 저는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차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제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아나운서 앞서서 뉴스 체크했고요.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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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